자 우리 6월 모평 총평입니다. 제목은 역대급이에요. 제가 이제 학원 강사 시작하면서요. 요번 6평의 난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아마 풀면서 그 느낌 들었을 겁니다. 혹시 아예 이해 안되거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질문 많아요? 아니요. 문제를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 얘기하는 게 작년에 그 약속직형 맞아요. 킬러 문제 안낸다고 약속을 했죠. 저는 요번에 정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출제위원들 정말 천재가 맞구나. 그렇게 어려운 질문. 예를 들면 해설지를 봐서도 이해 못한다던가 이런 질문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를 선지 고르는 걸 되게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난이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역대급이냐면 평균 정답률이 이제 60% 이하 문제가 몇 개 나오는지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작년 수능이에요. 12문제. 이게 재작년 9개. 2022년 수능 9문제였습니다. 제가 정답률 60% 이하 문제 16개를 처음 봅니다. 더 대박인 건 뭐냐. 정답률 10%대가 2개 있다는 얘기에요. 한번 보세요. 아 예년 거 보시면 알겠지만 10%대가 하나가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데 두 문제가 나왔구나. 또 50% 이하로 안정시켜 드릴게요. 실제로 50% 이하로 안정시켜 버리면 5문제 50% 이하 5문제 50% 이하로 해드립니다. 6문제 쭉 가볼게요. 11문제에요. 이게 뭐냐면 체감 난이도적으로 학생들이 되기 어려워했던 문제 맞아요. 난이도적으로 아 일단 시간도 부족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읽히는 지문조차도 아 이게 답이 뭐지? 그러니까 선지 2개 남겨놓고 되게 헷갈렸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원래 빈순삽은 원래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러다 치고 5번 문제 들어갔고 빈삽 21번 밀주 입학 아니 40번 유형분 틀리면 안되는데 그래 내가 빈순삽은 이해하지만 42번 자 보세요. 중난도 유형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냐면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인한 학생들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종종 얘기했던 이겁니다. 2025학년도 이제 6평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3줄 이상 문장 개수가 76문장 이거는 작년하고 별로 책이 안나요. 그러니까 3줄 이상이 몇 개 나온 데 따라 학생들이 어렵다 싶다 판단되는데 이건 작년 수능과 비슷한데 이것도 비슷해요. 작년 수능도 33번이 자 여줄로 가장 긴 문장만 나왔고요. 이번에도 33번이 여줄로 가장 길어요. 똑같아요. 엘즈에서 우리 자주 하죠. 엘즈 다이오다. 어 별로 차이 안납니다. 근데 이게 달라요. 작년 수능은요. 역태까지 수능에서 보통 한 해 모의고사에 후치식이 한 100회 정도 나오거든요. 요번에 227회가 나왔습니다. 자 일기 다 쉬었거든요. 저희가. 아 뒤에서 꾸며주는 구조가 되게 많았구나.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다 끊기고 일다 끊기는 문제도 발생을 했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지. 영어 공부를 단어 암기하면 다 했다고 하는 진짜 불쌍한 아이들. 박살나는 시험이에요. 영어는요. 단어 외우는 건 기본인 거지. 단어 외웠다고 성적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거꾸로 왜요? 단어를 안 외우면 성적은 떨어집니다. 이거는 성적으로 올리는 공부가 아니고요. 기본기 공부고요. 두 번째. 대충 아는 단어로 짜집게 해서 이해하니? 선지 못 고릅니다. 무조건 뭐예요? 이거 번역과 시험 아니다. 물어보는 것만 답해라. 수능이라는 게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자주 얘기하죠.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옮긴 게 해석이 아니다. 줄거리를 따라가는 능력이 해석인 거고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예요? 물어보는 것만 답해라. 요형별로. 자, 요번 수능. 자, 모의 수능.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해석적 난이도만 따지면요. 초극강의 질문은 아니었어요. 읽힐 만한 문제였는데. 1번. 후치 수식이 많다 보니까 읽는 시간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시간에 못 푸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요. 두 번째. 시간 안에 풀었다고 해도요. 대충은 알겠어요. 답을 못 고르는 거예요. 뭐요? 근거로 풀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근거로 푸는 건 뭘 할 수 있지? 총평입니다. 총평이 있으니까 이제 뭐예요? 해설강의예요. 자, 우리 해설강의 이제 시작할 건데 줄거리 따라가기. 그다음에 물어보는 것만 답해라. 해설강의에서는 똑같이 한번 문제풀이 그대로 공부 한번 해봅시다.